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게 내게 말하느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좋아서 의지가 강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나 그 모든 걸 차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예비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비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직장을 다녀보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우린 무척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험들 일을 일일이 한 가지씩 이야기 해본다면 아마 밤이 새워도 그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진작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아마 방황할 일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청구하였느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노라라고 합니다 시몬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심히 염려하여 주님이 취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알지라도 언제든지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시몬은 주님의 말씀을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염려는 기후에 불과했다라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목숨을 내어주고 죽는 일이라도 나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염려 접어두세요 라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을까요? 자신 만만하게 너무나 확신 있게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이 예견한 대로 주님이 염려한 대로 주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불과 얼마 후에 잠시 후에 그런 닭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날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열두시 반이 되면 닭이 한 번 울고 한시 반 되면 또 닭이 울어요 새벽이 오는 것을 미리서 알려주는 숫닥의 울음소리가 항상 들려옵니다 그 시간 되면 베드로 때문에 닭이 운 것이 아니고 닭이 세 번 운 것이 아니고 닭은 두 번 울었다고 했어요 두 번 울지도 채 끝나기 전에 그런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모신 자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자가 아니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왜 그렇게 변심했을까요 왜 그렇게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바로 바로 주님의 그 알게 하신 것은 사단이 밀 까부르듯 청구하였다는 겁니다 밀을 까부를 때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나누게 나누는 채를 쳐서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곡은 모이고 가라지는 밖으로 다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사단이 청구한다는 겁니다 채를 치며 청구한다는 겁니다 내게 달라고 알곡을 달라고 성도들을 채를 치고 그렇게 까부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채를 치듯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찍이 욕기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요 사단이 욕을 치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경애하며 순전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봐라 욕이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정직하며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니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어찌 욕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까닭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유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욕의 신앙은 조건부 신앙입니다 조건만 없어지면요 욕은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마치 욕의 속마음을 다 훑어보듯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과연 그런지 보자 라고 하나님은 욕을 절대 신뢰함으로 사단에게 잠시 내어주니 사단이 욕을 치게 됩니다 그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첫째는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가진 재물을 다 날려버리게 되죠 강도에게 다 빼앗기게 되죠 순식간에 그렇게 큰 부자가 완전히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어느 순간 잔칫날에 담장이 무너져서 순식간에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 열 자녀를 순식간에 잔칫날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를 잃는 슬픔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을 잃는 것도 아픔이고 고통인데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잃는 아픔까지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또다시 사단은 요베 가정에 엄청난 일을 꾸미게 되죠 바로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재물도 잃고 자신도 잃었는데 이젠 자신의 건강마저 또 잃게 됩니다 머리끝에 발끝까지 총기가 나더니 너무나 가려워서 온몸을 긁어대며 온몸에 침물이 나는 가장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마저 자기 몸 하나 건강하나 자산인 줄 알았더니 그것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그나마 내 옆에 아내가 있어서 위로받고 아내가 있어서 힘이 되고 배우자가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줄 알았는데 아내마저도 남편을 원망합니다 아니 당신 무슨 면목으로 살아있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장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겠다 마지막 최후의 의지할 자가 있다면 배우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마저도 그 요백에는 위로가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이제는 그럼 마지막 내 사랑하는 친구들 어릴 때부터 나와 함께 있던 친구들 그들만큼은 나를 내 사정을 알고 위로해 주겠지 그들은 나를 도와주겠지 라고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친구들을 붙으려고 갈 때 친구들마저도 욕을 정제합니다 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오히려 친구들마저 외면합니다 욕에게는 이제는 누구도 의지할 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채물도 자식도 아내도 배우자도 이제는 친구도 내 건강도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캄캄하죠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욕이 시험을 당한 것은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보았을 만한 그런 시험 정도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환란이었습니다 최악의 불행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할 수 있을까 정도의 아주 처참한 저주받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단의 시험 마치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 그렇게 하면 나 시험 들어 나 그러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올 거야 어쩌면 우리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시험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 결과는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보니까 에클리에포라는 헬라어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실패하다 죽다 없어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실패하여 없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실패하여 산 믿음이 살아있던 믿음이 의뢰받은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는 수 없는 시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올무가 그런 함정이 어디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런 함정이 놓여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단의 시험을 당하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그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끝없이 돌아다니면서 우울한 사자와 같이 굶주려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삼길차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바로 주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너를 사단이 밀가부르듯 청구하였느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내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주님이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날 밤 그날 밤 그에게는 큰 충격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했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그 뒤로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로 닭 울음 콤프렉스에 그리 시달렸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그때 모른다고 부인했지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물질 때문에 예수를 외면할 수 있고 또 목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친구 때문에 잠시 바로 예수에 대하여 눈 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른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닌 척 나는 믿음이 없는 척 외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런 위기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치과 수술을 받느라고 수술대에 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술을 받고 있는데 수술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취가 깨어버렸어요 얼마나 이렇게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던지 수술 받으면서도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악 악소리가 날 만큼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아니 마취가 깨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참으세요 그러면서 태어나게 그 수술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누가 나를 고문한다면 누가 나를 이렇게 고문한다면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생일을 막 이렇게 뽑아 대면 어떻게 할까 하나 빼도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두 개를 빼는데 그래도 믿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자신이 없더라고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고통도 견딜 수 없는데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믿음을 지켜내고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른 새벽에 밤이 맞도록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을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공생의 동안에 주님이 기도하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17장 한 장을 통해서 주님이 그 기도하신 핵심 내용은 거의 90%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은 바로 믿음에 대한 기도했습니다 17장 15제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악에게 시험당하여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그 믿음이 포존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대상 누구를 위한 기도였는가 이는 저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저들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그 당시 제자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 저들의 말을 인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 전도하여 예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그때만 기도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일은 예수 크리스도시니 저는 하나님 우편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오르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우편 보좌에서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다면 아마 진즉에 우리 믿음은 다 추락했을 겁니다 다시 올라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다고요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나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본래 믿음이 좋아서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교회가 환란을 당하면서 그 환란 속을 통과하면서 지나올 수 있는 잠시 실망도 하고 잠시 베드로처럼 낙심도 하고 울기도 했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고 싶고 죽고 싶었으면 그 문 밖에 닭이 우는 순간에 그의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울지 않았습니까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울 수는 있지만 그나 다시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다시 주님께로 찾아옵니다 그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영원히 타락하고 영원히 그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냐고 왜 닭 울기 전에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그들이 돌아와 예수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이 떠나버린 제자들이 다시금 찾아와 마가의 타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예수를 모른다 했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지탱하고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회복되게 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교육을 잘 받으세요 원래 성품이 좋아하세요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가 간절히 기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으로 끝나는 일일까요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면 제자가 되었다면 이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다시 회복되었다면 그때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젠 돌아가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내가 도와줘라 그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다면 내가 붙들어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정지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손가락 치지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저는 지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막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우린 누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낙신될 때 어떤 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 우리 집사님 내가 위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위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그 한마디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위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서류 통역자끼리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 한마디가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오직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저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예배 나오는 우리 성도인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순간 그 순간 형식적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장을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기관을 위해서 그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믿음이 여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낭패당하여 낙심하여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저 이중 안전장치 삼중 안전장치 안전장치를 주님은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이젠 우리가 기도할 차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차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차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닭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는 교회를 위해서 신님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용기 그 담력은 바로 주님의 기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서로를 위한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수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가 그에게 큰 용기를 주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험악한 세상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삶의 장애물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 기도하시니 나도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저 원망하고 타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목장을 위해서 내 구역 식구를 위해서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시는 역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목장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기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뜻가지' 아멘